블랙 요원 절대수면 위로 공개돼서는 안 되는 정보 사이의 비밀 첩보요원들의 명단이 심지어 북한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명단을 유출한 혐의로 군무원은 오늘 구속됐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국군정보사령부의 해외위장첩보원, 일명 블랙요원 명단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정보사 소속 군무원 A씨가 오늘 오후 구속됐습니다. 국군 방첩사령부는 군영법상 군사기밀 누설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군 법원도 혐의가 일정 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한 겁니다. A씨는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중국 동포에게 기밀을 건넸다는 의혹도 받고 있어 간첩 혐의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수사에 따르면 정보사 컴퓨터는 허가받지 않은 USB를 꽂으면 작동이 중단되기 때문에 A씨는 해외요원 정보를 직접 종이에 옮긴 뒤 이를 다시 파일로 작성해 개인 컴퓨터에 저장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안팎에서는 우리 주요 정부가 북한 간첩에게 넘어갔을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A씨는 이번 유출이 해킹에 의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오늘 오후 방첩사로부터 사건 보고를 받은 국회정보위원의 소속 의원들은 해킹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방첩사는 A씨를 한 달 넘게 제대로 수사하지 않다가 언론 보도가 나온 뒤에야 늑장 대행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